정말 좋대요. 그래서 이 무대에서 노래를 꼭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나오라고 했습니다. 잘하면 박수 쳐주시고 또 잘하면 우리 예술단에 이렇게 모시고 올라 그러는데 잘한다시면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남행열차 박비준님입니다. 남행열차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남행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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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행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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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 여행 누나 도전은 이제 앞서는 빛을 바라는 방침 바라는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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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